안녕하세요. 보건학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조선시대의 서울 모습을 생생한 컬러로 보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노라마로 촬영된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워낙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다보니 손상된 부분을 선명하게 보건하고 컬러로 작업하는데만 10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자료조사부터 컬러작업까지 정말 오랜시간 힘들게 작업한 영상들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학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응원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JOBS tender 찍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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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